러블리즈 그 공연을 지키고자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맞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콘TV와 함께 이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이 베릴라 공연을 또 아이콘TV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여기 위에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인사할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앙추를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? 벌써예요 명은아 마지막이에요 박명은 얘기라고 할까요? 네 명은아 박명은 아프지마 어떤 얘기 할까요 여러분? 근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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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팠어요 저희 근황이 궁금하시다고 아 근황이요? 네 저희 요즘에 어제 뮤직뱅크 보실게요 네 오늘 이 뮤직뱅크 종소리 무대에도 준비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산타 옷도 미리 좀 입어보고 어때요? 파란 산타들 어때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럼 그날 어떠셨나요 여러분? 어 각자 뭐 취미생활도 하고 어 또 연습도 하고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, 요즘? 러블리즈가 어떻게 지내신다고? 러블리즈가 어떻게 지내신다고?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 연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꼭 보내시기를 러블리즈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24일 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늑방을 해요 많이 시청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끝곡을 배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뭐냐 러블리즈를 모르시는 분들 여기 있으십니까? 아 네 소개 한번 할까요? 맞아요 한 명씩 저희는 여러분 러블리즈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럼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 명씩은 우리에게 아주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.